드디어 여러분,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커플을 이루어서 즐거운 게임을 하는 바로 그 시간! 커플장 3만 1만 1세! 우리 박팀! 저, 박경림 씨! 오늘 어디 첫 출근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회사 멸치하시는데요? 요즘 친절한 금자식이 있기라서 친절한 경림 씨 콘셉트로다가 아, 그렇군요. 우리 네모난 경림 씨! 네, 먼저 홍종국 씨부터 한 번! 그녀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 힘이죠. 아, 그녀의 표정이 조금 일그러집니다. 그녀를 위해 노래 한 곡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아직 그녀를 난 사랑합니다 그래요, 바보처럼 또 기다려봅니다 What's left by밥깐 그녀를 사랑합니다. 숨속에 내야리처럼 눈을 tem something go, 바보 movimento prario 앞에 날 두고 lauf internundix Cononeets Greenberg 방부의 신난지 Musik 다른 곳 simply 보는 그녀죠 ah, 그러고! marc un zubbm singingty like cuset 그 thôi, 꼭 Burke soday account 제 אל notes 아, 안 사랑하는데 volunteers, 시도한 cause 바로 앞에 나를 두고 바로 앞에 나를 두고 괜히 다른 것만 본다 그 얘기 아니에요. 특히나 오늘 윤은혜 씨랑 김용국 씨가 커플룩이에요. 의상을 보세요. 그러네요. 또 의상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하하 씨 오늘 굉장히 초라한 의상. 자, 우리 김용국 씨. 왜요, 강인비 씨. 저도 노래 듣고 싶은데요. 강인비 씨도. 어차피. 울 것 같아요, 울 것 같아요. 김종국 씨 벌써 노래 하나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남자 아세요? 옆에서. 옆에서 아직 안 계속.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해 말도 못하는. 어머, 떨어. 진짜 떨어. 한 남자라예요. 우리 강인비 씨 감격에 겨워하는 점 어디서. 작년에 언니한테 불러줬던 노래야. 지금 윤은혜 씨. 결국 이 노래도 강인비 씨에게 처음은 아니라. 지금 다 내가 들었던 노래다. 아, 지금. 좋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하하 씨. 저는 그분이 못하는 거 저는 항상 합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안 하는 거 저는 합니다. 그분이 못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안 하는 거. 그분이 했던 건 전 다 합니다. 결국 김종국 씨가 못하는 것까지도. 김종국 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하하 씨. 오늘 또 멋진 노래 한 번 기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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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멈췄나 모든 꿈과 이를 세상 속에 답답해 터니 벗어버린 소리 높아라 앞에 안 지나버린 하필 버린 셈 하필 버린 셈 세상 속에 걱정하지 마 음악 속에 몸을 막힌 채 주추이 쓰게 된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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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답답하면 우진초동초동초동 가슴이 답답하면 우진초동초동 신나게 추는 거야 비벼 빼고 흔들먹어 빈에 차 벗고 좋아 뱀바디가 가슴 말고 추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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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 씨가 좋다면 김종현 씨 춤을 한번 표현해 주시죠 여기! 9년 전이에요 9년 전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그 김종현 씨 여기 머리 두 분 다 붙였을 때 양쪽 양쪽 자! 그러나 음악 함께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줘요 댄서 댄스 빌려줘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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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년 만에 우리 터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윤현 씨 진실 해외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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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우 세상 속에 답답했었니 벗어버린 소리는 저만 구암을 즐겨봐 헤브리바디 세어 세상 속에 정하지만 음악 속에 몸을 맡긴 채 주니 스피킹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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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한 씨의 친구 고생에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정희철 씨 다음은 형준 씨. 안녕하십니까. 형준 씨는 세 분 가운데 커플이 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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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겸손을 넘어서. 있습니다요. 감춰도 숨겨도 너를 향한 내 가슴 저 하늘만큼 그리운 걸 어떻게 손으로 가려서 피해질 수 있겠니? 사랑해. 아, 노래 참고. 노래가 옆에서 딱 들었는데 진짜로 면봉이네. 귀가 땅 줄기네. 우리 뭐 지상렬 씨의 여러 가지 어록 중에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지상렬 씨 기대가 됩니다. 그녀의 그 착한 머슴이 돼야겠다. 그런 그 각오를 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계엄령, 계엄령. 어찌 됐든 그녀를 위해서 돈과 명예 이런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원인이 버리는 명예가 없네. 원인이. 저. 자, 지상현 씨. 사랑의 참가 한마디. 제목하여 사랑의 밧줄입니다. 사랑의 밧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밧줄. 사랑의 밧줄. 사랑의 밧줄. 사랑의 밧줄. 사랑의 밧줄. 사랑의 밧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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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도 나에겐 너뿐이란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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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도 너에겐 나뿐이잖아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만 네 맘대로 떠나면 안 돼 손들어 꼼짝마 손들어 꼼짝마 너는 이제 내 사랑이야 자 이제 우리 여자 출연자 여러분들의 매력 봤을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andet Gilbert 最 Netz I'm one star Oh Oh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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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잠시만, 잠깐만. 저렇게 미nis 조금만. 지금 저 커피. 빨리 나갔지. 이번에는. 음악 주세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여 inflict.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이렇게 얘기하네. 김종훈 씨. 자, 이제 그분이 오실 시간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최소 2분에서 3분간 남자 출연자 여러분 앞에 춤을 추십니다. 그분은 본인이 지시기 전까지는 절대 춤을 끝내시지 않는 분입니다. 가수는 힘으로 시작하는 춤으로 시작해서 힘으로 시작하는 춤으로 끝을 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경영진 무대입니다. 음악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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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 다 됐습니다. 조금 더 남으셨으니까. 아니 여기 둘 남았는데.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체력적으로. 전혀 부담 없으십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참 물 올랐을 때까지. 아니 아니. 설마. 설마 저에게 복수가 시작되는구나. 그쵸. 음악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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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친절한 경림 씨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한 경림 씨. 오늘은 조금 쉬시는 게. 예, 유저. 아니. 친절한 경림 씨. 저기서부터 돌 걸 그랬다. 자, 이제 한번 지금부터 한 분 한 분씩 커플이 되고 싶은. 그분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아쉽네. 자, 김종국 씨. 하나, 둘, 셋. 자, 이거 불안한데요. 야, 아까. 야. 이거 불안한데요. 나 네가 할 수 있는데. 자, 김종국 씨. 하나, 둘, 셋. 셋.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이 돼서. 야, 이거 정말 미치겠다 오늘. 하나, 둘. 셋. 베레 씨. 베레 씨. 베레 씨. 베레 씨. 하나, 둘, 셋. 미안해. 아, 소모. 어머, 어떡해. 은비 씨. 두 분은 또 옷도 맞춰 입고 왔고. 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은혜 씨. 은혜 씨. 자, 김종국 씨의 모든 걸 담고 싶어서. 하나, 둘, 셋. 은혜 씨. 하나, 둘, 셋. 원조가 좋아요. 원조가 좋아요. 원조가 좋아요. 원조가 좋아요. 원조가 좋아요. 자, 이제 은철 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씨. 하나, 둘, 셋. 형님 씨.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홍준 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 아까 선글라스 주셨는데 치워드릴 수 있게. 누나 했으면 좋겠어요. 박경림 씨. 하나, 둘, 셋. 선글라스는 써야지 그래도. 친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경림 씨. 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리미아. 박경림 씨. 박경림 씨. 하나, 둘, 셋. 다음부터 강팀으로 가세요. 버렸어, 버렸어. 자, 이제 세 번. 강은비 씨가 세 사람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그분과 커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어차피 목적이 같다면. 그 사람을 원한다면. 우리 패자끼리 한번 부활자로 한번 만듭니다. 자, 강은비 씨. 하나, 둘, 셋. 마음이 아파요. 같이 복수해요. 하은 씨. 마음이 아파요. 같이 복수해요. 이야,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상의 정신. 정인철 씨가 거브리노입니다.